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범죄인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 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위조 사전투표자수 제조 투입 범죄인 겁니다. 여러분 공병원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가 되셨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지나친 법이 없는 선거 부정의 기본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개함하고 세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선거이자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범죄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선거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작 방식은 모두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보고 또 봐도 여러분들 그 자료가 정말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표를 얻은 쪽 한쪽은 마이너스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수기 때문에 울텅불텅한 거죠. 그러나 조작하면 왼쪽처럼 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후보가 두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훔친 표하고 더해준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또 하나의 이름 정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더하거나 빼주면 그 후보별 덕표수에 그대로 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은폐했던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조갑제나 정규재 씨 같은 사람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형시어를 한 번 경우를 보시면 더 맹료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자료고 이게 2020년 자료지 않습니까? 2020년 자료 4.15 총선. 이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득표율 마이너스 0.3 플러스 0.6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같다는 이야기도 거의. 이게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8.9% 김성 마이너스 8.4%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후보는 더해줬고 8.9% 김성 후보는 빼줬고 마이너스 8.4%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작이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게 2016년이고 이게 2020년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맹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제야 전문가 이름 작성한 그래프를 보시면 더 여러분들 경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016년 선거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뭐죠? 조작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큰 값입니다. 미래통합당 군자동 마이너스 7% 정황본동 마이너스 12% 정황일동 마이너스 9% 정황이동 마이너스 10% 거의 좌우대칭으로 엄청나게 큰 수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값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복원시키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투표인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자서를 만들어서 수치 넣은 거가 이렇게 표시가 다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겁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계속해서 이러면 안 찍겠다? 그래 안 찍어봐라. 이게 되냐 이야기죠.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뭡니까? 무식해도 이걸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집에 들어가면 다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신들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영원히 여러분들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원도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2016년에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21대 여러분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이게 숫자가 큽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할 때의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21대 총선에서. 이건 여러분들 경상남도입니다. 오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왼쪽처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숫자가 오차범위인 0에서 3% 이내에 작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경상북도는 전국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해도 경상북도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는 크게 조작을 안 했네요. 조작 안 했으니까 광주광역 서구월 정도가 좀 의문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럽니다. 그래도 21대 총선에 부분적으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3,500개 정도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부터 3,500개 던질 때가 3,332개가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 상구 대통령은 3,408개가 공정선거 같으면 2분의 1분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래서 특정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정도의 장기 집권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씨 입에서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한 거다.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한 짓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수인과 그 이런 부역자가 선관이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수사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치, 정의, 공정, 나발이 고위는 뭡니까?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다 사기질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어떻게 서울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의 425개 여러분들 통해서 전부 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뭡니까?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더블당이 승리할 수 있냐. 부산의 205개 여러분 돈 가운데서 어떻게 전부가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수가 있냐. 3구 대통령 선거 4.15 총선에서 뭡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다 더블당이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고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다.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걸 대가리 뭡니까? 엉덩이로 닭구개 문개고장 넘어가겠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누군가는 행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겁니까? 은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발언을 두 번 채 하는 것을 대한영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건국전쟁은 뭡니까? 참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국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참정권을 한민족 역사의 처음으로 우남 이승만이 찾아준 겁니다. 참정권이 왜 중요한지도 뭡니까? 어리벙질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참정권을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서 준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정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참정권을 조선민족한테 여러분들 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다 박달되게 생겼는데 건국정치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 하면서 뭐죠? 선거사기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그냥 짐승들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짐승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열었는데 2016년 총선의 차익값 전수조사가 마쳤기 때문에 제야 H님께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검증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처럼 4.15 총선처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16년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성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는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어떤 모습의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고 더블당의 성률이 결정되는가 여러분들이 내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점 그 소위 선거 사기를 저지른 적들의 숨통을 죄여가는 겁니다. 적들의 숨통을 여러분 죄여가는데 그 2번 3번의 숨통을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죄여가는 겁니다. 대전수고가 밝혀졌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밝혀졌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4.15 총선이 밝혀졌고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4.15 총선이 밝혀졌고 그게 이름들 이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율 사수를 어떻게 쑤셔넣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들은 2, 2번 3번에서 다 작업을 완결한 겁니다. 조작작업은 거의 1, 2, 3, 4에서 다 95%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3단계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표언질 주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4.15 총선 대책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사전투표자수를 반드시 개수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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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